이한영 선수가 원래는 헤비급에서 뛰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 체중 탐색전 하다가 또 다시 난타전 굉장합니다 김근희 선수도 대단한 피가 뜨거운 선수군요 맞짱감입니다 소용이 말하면 맞짱감 진짜 대단한데요 이건 맞짱해요 맞았습니다 김근희 선수 맞았죠 저 분이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밀고 들어갔네요 다시 난타전 서로 지금 큰 거 맞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한영 선수 난타전에서는 전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초 전입니다 킥캐치 좋았습니다 상대방의 킥 날아오는 딱 맞춰서 태클 시도합니다 이한영 선수 스위치하면서 들어가보죠 다시 난타전 오 이한영 선수 들어간다 이한영 선수 걸렸나요 이한영 선수 걸렸는데 태클 수거 시킵니다 아 굉장합니다 태클까지 이한영 선수 지금 이한영 선수가 굉장히 훈련을 많이 했다는 게 네 그러기 상태에서 태클을 잡는다는 게 그렇죠 대단합니다 무의식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한 거거든요 이한영 선수가 다시 또 난타전 케이지 쪽에서 보내주지 않는 이한영 계속 압박합니다 서로 이제 쉽게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서로 데미지가 있거든요 나타전으로 다시 오 이한영 밀고 들어갑니다 다시 라이트를 맞추는 이한영 선수 네 보이자 오 오 lieuинов 아 자 아 맞혔죠 김은희 선수 오히려 출발 네 Dan 으ürü 나 오 무서움 오 오오 microscope 오늘. 오오오 으아아á 다운이에요! 다운이에요! 지금 신은 신윤솟이나 다운을시킵니다 아저.... 러킥과 펀치를 주고밖에 아 지금!! 라이트sub vr 하나 들어갔어요 라이트role 하나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아하아 гру adult 나가 나가 앞으로 당 gonna 자 지금 거의 세컨이에요, 정 cliff البant 대표님은 내가 야 이러면 안되는데 나 산이 좋아하는데 지금 오른쪽 주먹인 라이트가 하나 제대로 김산 선수 얼굴에 꽂혔습니다 밑에서 날아오니까 이게 안 보이나 봐요 지금 또 맞았습니다 김산 선수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 이제 오빠 것도 하나 들어갔는데요 김산이 플라잉 암바가 아니라 플라잉 트라잉을 갔습니다 오 또 걸렸어요 이번 라이트에 걸렸어요 라이트에 자 지금 꽁을립니다 꽁을립니다 블루코너 신윤서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신윤서 선수의 심판 전원 위치 판정승 김산 선수와 신윤서 선수의 대결 신윤서 선수가